하루가 전주같이 기다리는 님인데 어쩌면 그렇게도 쌀쌀하고 잔가요 싫으면 차라리 싫다거나 하시지 말도 없이 눈앞에서 돌리려만 죽인가요 그러긴가요 그러긴가요 어쩌면 그렇게도 해도 할 수 있나요 싫으면 차라리 다시구나 하시지 얹혀놓고 나의 맘에 긁고만 죽인가요 그러긴가요 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예쁜 목소리입니다 위당님 이렇게 예쁜 줄 정말 몰랐어 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